대규모 범용 일본어 모델을 탑재한 하이퍼 크로바 현황이라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또 도시노리라고 합니다. 자연 언어처리와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예전에는 크로바의 일본어의 NLU 시스템의 개발을 담당했었는데 2021년부터는 NLP 개발팀의 매니저를 하고 있으며 하이퍼 크로바의 일본어판 개발면에 관련되는 책임자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네오로그디라는 OSS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NLP 개발팀 멤버의 성과와 과거에 기여한 멤버들의 성과를 팀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세션은 주로 자연 언어처리에 관심이 있는 엔지니어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NLP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NLP는 자연 언어처리를 의미하는 약어입니다. 이번 세션에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언어모델의 구축과 조정 수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EMNLP 2021에 네이버가 발표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한국어판 사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션은 40분짜리입니다. 커피라도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의 채팅방에 스크린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세견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응답해 주신 분이 무슨 색깔님이세요? 저는 빨간색입니다. 나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색깔은 있나요? 음 아무래도 파란색일까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푸른 바다와 하늘이 예쁘잖아요. 실은 이것은 하이퍼크로바를 응용한 대화 시스템과 대화를 나눈 결과입니다. 하이퍼크로바는 대규모 범용 언어 모델이나 출력을 확인하기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등을 포함한 시스템의 총칭입니다. 하이퍼크로바 시스템은 라인과 네이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에 라인과 네이버가 일본어에 특화한 언어 모델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척 상황과 관련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채팅인데요. 세견필님의 대화 중 이 부분 모두 하이퍼크로바가 자동 생성한 테크스트를 그대로 출력했습니다. 이 스크린샷을 보고 제가 말하는 세견필과 직접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이와 같이 등장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화는 롤프레이라고 불립니다. 하이퍼크로바는 세견필의 캐릭터가 되어서 자연스러운 응답을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응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마이크로 소리를 주어서 스피커에서 음성으로 응답하는 앱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목소리가 음성으로서 크라이언트 앱에 입력됩니다. 크라이언트 앱은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음성을 텍스트화합니다. 그리고 대화 앱에 텍스트를 송신합니다. 대화 앱은 하이퍼크로바 앱에 대한 쿼리를 대화의 상황에 따라서 생성합니다. 하이퍼크로바는 대화 앱이 입력한 쿼리에 따라서 대규모 범용 언어 모델을 이용 혹은 지식 범색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출력합니다. 대화 앱은 하이퍼크로바의 출력을 가지고 응답용 텍스트를 작성해서 크라이언트 앱은 대화 앱의 출력을 음성 합성 처리 등으로 음성 데이터로 만들어서 스피커에서 출력합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런 식이죠. 이와 같은 흐름에 가장 깊은 부분에 이번에 주제인 하이퍼크로바의 대규모 범용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크로바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크로바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프롬프팅에 의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크로바의 언어 모델 대화 테스크에서의 주간 평가와 질문 응답 테스크의 자동 평가의 결과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 부분에서는 대화 시스템 응용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퍼크로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언어 모델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하게 지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LM은 랭귀지 모델의 약어입니다. NLP로 다루는 언어 모델은 통계적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어열에 대한 확률치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의 확률치가 좋은 날씨는 오늘입니다의 확률치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출연 확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언어 모델을 구축할 때 사용한 코퍼스에서 이미의 단어열이 얼마나 출연하느냐를 나타냅니다. 하이퍼크로바는 유명한 대규모 언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교사 없는 자기회기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계산할 수 있고 샘플이 주어졌을 때 파라메터를 최대 의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테크스트에 의거해서 미래의 테크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이 모델 구축에 사용되는 코퍼스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고객님이 라인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는 물론 오픈 채팅의 내용 등 라인의 대화 서비스와 관련되는 데이터를 일절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 코퍼스는 서브세트의 외부 제공 가능성을 포함해 가능한 한 범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 관계에 최대한의 배려를 하면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폴리시를 가지고 구축하는 라인 LM 코퍼스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하이퍼크로바의 언어 모델 구축에 사용합니다. 이 코퍼스는 2019년 이후 마트의 모델 구축을 위해 만들어진 코퍼스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코퍼스 구축 시에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비공개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외부 콘텐츠의 구입과 이용은 권리 문제를 해결한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언어 현상을 학습하는 데 있어 필요한 범위의 정보를 망라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라인 검색을 위한 데이터를 권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라인 LM 코퍼스는 현재 약 10빌리온 샘플, 약 1.5 테라바이트, 약 500빌리온 토큰에 달했습니다. 이 코퍼스는 매달 갱신하고 있어 서서히 사이즈와 품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 분야별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만 범용 언어 모델용의 의미 단위의 코퍼스를 만드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이파크로우바를 구축하기 전에는 NLP 기술을 만드는 시스템 개발을 할 때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바트 등의 소규모 범용 언어 모델이나 각종 기계 학습 모델을 개별 테스크에 대해 구축해 왔습니다. 하이파크로우바는 테스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하나의 큰 모델을 활용합니다. 라인의 경우 계산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테스크를 위해 파인 튜닝을 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범용 모델 구축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모델 구축의 진행 상황인데요. 현재는 일본어의 82밀리온 모델이 진행 중입니다. 82밀리온 이하의 모델도 응용을 위한 실험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각종의 튜닝과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지난 5월 네이버 AI 나우나 그 후에 있었던 EMNLP 2021에서의 발표대로 선행에서 보다 더 큰 204밀리온 모델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어 모델도 204밀리온 이상의 모델 활용이 진행되고 있고 2022년에 실행될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각종 모델은 하이파크로우바의 아키텍처 전체 안에 모델 층에 들어 있습니다. 하이파크로우바는 다양한 사이즈 및 타입의 모델을 다룹니다. 작은 사이즈의 학습 완료 모델의 파인 튜닝을 한 테스크에 특화한 모델도 성능을 끌어내기 위한 노하우를 확립하기 위해 실험과 평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롬프팅과 프롬프팅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학습 완료 범용 언어 모델을 대상이 되는 테스크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파인 튜닝이라고 불리는 수법입니다. 이것은 대상이 되는 테스크의 데이터 세트를 준비해서 교사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명확하게 교사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상 테스크의 벤치 마킹 결과가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개별 테스크별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 모델의 범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테스크의 설명문과 몇 가지 테스크를 해결한 견본을 문맥으로 주는 방법입니다. 주로 퓨샷, 원샷, 제로샷이라고 불립니다. 이 수법은 파인 튜닝을 실시해서 달성한 소타 모델 정도의 성능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매우 짧은 지시나 테스크의 견본을 준비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퓨샷을 활용한 프롬프트 작성인데요. 용어가 많기 때문에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레이그라운드라고 썼는데요. 하이퍼크로바의 경우에는 하이퍼크로바 스튜디오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 화면과 이 프레임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프레이그라운드에는 파라메타와 옵션을 지정하는 유저 인터페이스 부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무시해서 텍키스트 필드에 주목합니다. 이 필드에서는 텍키스트의 입력과 출력을 모두 다 합니다. 이번 주제의 하나인 프롬프팅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프롬프트 프로그래밍 등 생각과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 생성할 경우에는 프롬프트 튜닝이나 피 튜닝이라고 불릴 때도 많습니다. 새로운 분야라서 새로운 수법이나 명칭이 잇따라 나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프롬프트에는 테스크의 전체 내용을 쓰는 영역이 있습니다. 추정 결과는 이 아웃라인의 뒤쪽에 생성됩니다. 타이틀은 중요합니다. 테스크와 관련이 없는 문자율을 넣어도 되는데 보다 적절한 타이틀을 찾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필요한 정보를 넣어주는 위치가 어려운데요. 타이틀에 다음의 영역에 넣어주면 구현의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샘플 내 샷 수가 달라지면 프롬프트 전체의 명칭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샷 수가 0라면 0샷, 1이면 1샷, 여러 개라면 퓨샷이 됩니다. 타이틀과 퓨샷의 사례입니다. 타이틀이 가감승제를 실행합니다입니다. 그 뒤에 두 개의 샘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는 그런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투샷이기 때문에 퓨샷의 프롬프트가 되겠습니다. 쿼리는 샘플 중에 각 샷과 같은 형식으로 쓰는데 이때 추정하고 싶은 말미 부분을 없앱니다. 그렇게 하면 추정 시에 뒤쪽에 있는 텍스트가 아웃풋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데요. 추정 결과를 연속적으로 표시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아웃풋을 그 설명을 하기 위해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어 봤는데 모두 다 텍스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정했을 때의 아웃풋을 샷의 하나로서 포함시키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샷을 이용해서 하이크라는 시를 읊어서 타이틀도 만들 때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쿼리인 아웃을 없앤 상황에서 실행하면 이와 같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하는 아웃풋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손으로 편집을 합니다. 대규모 범용 언어모델이 있는 환경에서는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프롬프팅의 결과로서 작성된 퓨샷을 포함한 테스크에 특화된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언어모델의 출력을 조정함으로써 필요한 방향성과 결과를 가진 출력을 신속하게 얻는 것입니다. 파인튜닝이나 테스크 고유의 요소 기술 개발은 그 결과에 불만이 있었을 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파인튜닝이나 깊은 개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계산기와 파인튜닝의 필요한 계산기가 같은 규모인데 하이파크로바 규모가 되면 상당히 큰 계산기 주변에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품의 설명문을 생성합니다. 상품 패키지에는 반드시 상품 개요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판매 직원이나 영업 직원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하이파크로바 스튜디오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매력적인 설명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파크로바 스튜디오의 상품 개요를 보고 꼭 사고 싶어지는 설명문을 생성한다는 타이틀을 넣고 상품명 개요 설명 등을 견본으로 입력합니다. 즉, 원샷의 프롬프트입니다. 그 다음 쿼리로 상품명 개요를 입력합니다. 개살, 분말 등의 표시가 있네요. 생성해 보겠습니다. 텍스트가 생성되었습니다. 조금 짧아서 매력적이지 않아서 템퍼라처의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랜덤 생성의 확률을 올립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더 긴 문장이 나왔습니다. 재료의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반영됐죠. 계속해서 생성해 봤는데 아무래도 신맛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좋아서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아쉬워서 레피테이션의 페널티를 내려서 같은 텍스트가 나와도 되는 걸로 해서 생성하니까 드디어 은은한 신맛이 나는 개살맛 쌀과자입니다. 입안에서 녹아요와 같은 매력적인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완성된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품 설명의 생성 네모였습니다. 지금 원샷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타이틀 상품명 개요 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쿼리 안에 베이스가 되는 상품명 개요를 넣고 가장 마지막 줄에 프레픽스로서 뒤에 나왔으면 하는 문자를 넣고 또 생성 버튼을 누르니까 아웃풋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템퍼러처의 파라미터와 레피테이션 페널티를 조절해서 보다 원하는 텍스트에 더 가까운 텍스트를 생성했는데요. 이럴 때 여러 조율들이 필요한 게 지금 텍스트 생성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텍스트, 이 하이파크 크로버가 출력하는 텍스트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평가할 때 이 모델, 그 일본어의 언어 모델에 주목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관 평가를 해서 모델 성능을 보려고 하는데요. 주관 평가를 할 때는 6.7밀리온, 13밀리온, 39밀리온의 일본어 모델을 4개 테스크에 대해 적용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4개 모두 대화 테스크인데요. 첫째는 어휘를 이해했는지, 둘째는 다른 토빅으로 넘어갈 때 잘 따라가는지, 셋째는 어떤 토빅을 가지고 유저가 말하는데 목표가 될 만한 리액션을 취했는지, 넷째는 프리하게 대화를 할 때 자연스러웠는지를 봅니다. 이러한 평가들을 공통점을 가지는 어노테이터 5명이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대화인가? 둘째는 토빅에 잘 따라가고 각 응담마다 잘 따라가는지, 셋째는 화재를 각 응담마다 잘 제공하는지, 넷째는 목표 달성을 했는지인데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테스크의 경우 의미를 파악하는 게 목표인데,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테스크는 단순합니다. 어휘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파클로버에게 초등학교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는데요. 레벨 1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레벨 2 질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입니다. 사용하는 어휘는 초등학생이 아는 초등어휘 세트, 또 중학생 이상이 아는 중등어휘 세트, 각각을 이용해서 질문을 합니다. 평가 시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평가 관점에 대해서 잘하고 있으면 1, 잘 모르면 0, 잘 못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답, 즉 평가가 1인 경우에만 집계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6.7 빌리온, 13 빌리온, 39 빌리온을 봤을 때 39 빌리온의 성능이 압도적이네요. 대화의 원활함, 토픽의 추종도는 98%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편 화재의 제공은 전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의 양에 대해서는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의미에 대해 비교적 응답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라미터가 올라감에 따라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토픽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평가에서는 사용자가 토픽 A에 대해 말한 후에 10개 대화 이내에 토픽 B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10개 대화 이내에 인바운드로 화재를 옮깁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조금 신기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대화의 원활함에 관해서 13 빌리온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토픽을 따라가는지에 관해서도, 목표 달성에 관해서도 13 빌리온이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마는 최종적인 결과로서 39 빌리온까지 가면 압도적으로 성능이 올라가기 때문에 13 빌리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만 39 빌리온에서 문제가 해결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끌어올리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는 것은 대규모 언어 범위어 모델의 구축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화재 제공에 관해서는 90%의 성능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평가 관점, 토픽 1에 대해서 사용자가 A열에 있는 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B열에 있는 조금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적절한 응답이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 하면 사용자가 긍정적인 감정, A열의 감정으로 말할 때는 맞아요 라고 동의를 하는 한편 B열 감정으로 말할 때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니하게 동의하지 않고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글쎄요. 라는 식으로 억제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사용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90% 정도 결과가 나와 있고요. 화재 제공에 관해서는 변함없이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면 대화의 오너람, 화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39빌리언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목표 달성 여부와 안이하게 동의하지 않았는지가에 대해서는 잘했다와 못했다가 반반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깊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프리토크, 잡담이 가능했는지에 가능한 평가입니다. 그냥 잡담이니까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상대방이 즐겁게 잡담을 할 수 있으면 성공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이 대화의 원활함, 토픽을 따라가는 것에 관해서는 매우 성능이 높았고 다만 이상하게도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13빌리언 모델에서는 6.7빌리언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험을 반복하거나 모델을 구축하거나 하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39빌리언 모델과 관련된 상황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초적인 어휘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목표의 80%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모르는 부분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많다는 거겠죠. 이에 대해서는 지식 베이스를 도입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지식 담색을 하면서 통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네거티브 감정에 대한 반응은 좀 더 깊은 해석이나 텍스트 함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의 증가에 관계없이 화재 제공에 관해서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기능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인의 자연 언어 처리팀의 연구 개발 목표 중 하나는 구축한 언어 모델의 아웃풋이죠. 이를 구축한 언어 모델을 탑재한 시스템으로부터의 고품질의 안전한 아웃풋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라인의 고객의 연구 개발에도 같은 수준의 안전한 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하이파클로바의 적용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시작하거나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제 중 하나는 일본어 자체의 어려움에 따라서 코퍼스나 생성 텍스트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일본어는 다른 여러 언어에 비해서 습득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일본어의 화자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 로마자 등 여러 문자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듭니다. 같은 단어로 표기할 때 다른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어의 일상 필수 어휘는 8천여 개가 있는데요. 다른 언어에 비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어에는 다양한 표기, 동음 의화가 있어서 이를 폭넓게 이해하지 않으면 일상 회화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사용하는 어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사투리도 많아서 같은 의미의 단어라도 전국적으로 다른 단어를 조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어 화자는 문장 주어나 목적어를 종종 생략하기 때문에 기계를 할지라도 텍스트를 읽을 때는 문장 속 단어가 생략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어려운 과제이죠. 이 과제 해결을 위해서 라인도 노력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추구하고 있는 연구기관, 기업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텍스트 생성의 난이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생성된 텍스트가 리스크가 될 가능성입니다. 코버스에 포함되는 바이어스나 코버스의 표기 개선, 출력되는 텍스트의 진실성이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뉴스 기사나 광고 등 인력을 충분히 들여서 텍스트를 작성하는 현장에서는 올해 이와 같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하이파클로바는 매끄러운 뉴스 기사나 광고 등을 작성하고 사람의 창작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정량 있기 때문에 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윤리 구현이 필요합니다. AI가 출력하는 생성 텍스트가 많은 고객과 동일한 윤리적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델 구축 시의 코버스 데이터나 추정식 쿼리 등에 대해서 윤리적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봤을 때 불쾌하게 느끼지 않는지 지나치게 성적이거나 공격적이지는 않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관점 이외에도 다양한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라인의 AI 컴퍼니는 여러 접근 방식으로 AI 윤리를 구현하거나 반대로 AI 윤리를 공격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팀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평가의 실현입니다. 향후 다양한 테스트에 대해서 하이파클로벌을 작용할 때 측정이 필요한 생성 텐텍스트의 정확성, 일관성,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지표로 판단합니다. 자동평가가 용이한 퍼블릭스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고 의미적인 측면이나 전후 문맥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 지표를 어떻게 자동화하면 좋을지 그리고 많은 연구자가 고민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지금 라인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에 대해 라인의 NLP팀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학술 발표나 시스템 구현 등으로 향후 공표할 생각입니다. 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지적 측면을 망라한 자동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JP 모델을 사용한 Q&A 테스크에 관해서 일정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포인트를 공유 드립니다. 우리가 RCQ의 퍼시블 테스크라고 부르고 있는 테스크입니다. 이 테스크는 오리지널 RCQ의 테스크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사례를 제거한 것입니다. 하이파클로바는 텍스트 생성은 가능한데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뒤쪽에 텍스트가 잘못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인지 아닌지의 판정은 출력 결과의 일부의 정답이 내포되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퓨샷의 데이터셋의 리뷰데이터 중에서 랜덤 생성됩니다. 최대 수는 4입니다. 이것은 가장 긴 퓨샷을 조사한 결과 최대가 4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우선 콘텍스트를 포함한 퓨샷을 사용한 39B 모델이 포샷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테스크는 오리지널 RCQ의가 아니기 때문에 과제가 있습니다만 RCQ의 파시브 테스크, 오리테스크로 89.3% 매우 높은 정답률입니다. 문제 난이도를 보기 위해 콘텍스트를 삭제하고 언어 모델로만 진행했더니 80.51%, 80.51%의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같은 성능을 버트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실험을 같은 조건으로 맞추기 위해서 버트와 같은 시점에서 다시 실험을 했기 때문에 하이파클로바의 결과가 약간 다르지만 하이파클로바와 버트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트의 라지 모델에는 라인 NL 코퍼스의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파인 튜닝을 한 버트는 파인 튜닝을 실시하지 않은 하이파클로바 모델의 성능을 웃돌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버트에서도 대규모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하거나 특정 분야에 특화를 시키면 하이파클로바를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이파클로바는 특별한 파인 튜닝 없이 프롬프팅을 하거나 팔라미타를 담색만 하면 버트를 우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얼로그 시스템의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파클로바를 통해서 식기세척기에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토크름을 만들어봅니다. 식기세척기와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했더니 아, 네. 그렇습니까? 냉랭한 답입니다. 편리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두세요. 라며 든든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용하는데 요령이 있나요? 에 대해서 더러운 접시와 깨끗한 접시를 나눠서 주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고요. 그 밖의 요령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내 아이 더러워져요. 라는 식으로 스스로 식기세척기로서 이야기하는 상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뜨겁나요? 라고 물으면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라며 친절한 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요. 조심할게요. 라고 했더니 차갑게 네. 그럼 또 봐요. 라는 심의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하이파클로바는 데모 시스템을 이용해서 식기세척기와 대화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 데모를 통해서 하이파클로바가 어느 정도 롤플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개별 캐릭터를 조종하지 않아도 매끄러운 응답이 돌아왔고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응답이 약간 차가운 면도 있었고요. 마지막 인사도 약간 너무 차가웠죠. 이러한 반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어떤 유저와 이야기할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보수를 만들 때는 응답 스탠스를 안정시키기 위해 페르소나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어느 정도 데이터 바이어스를 받습니다. 이 영향의 좋은 면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바론 내용이 곳곳에서 애매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없었습니다만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을 할 때는 발언, 응답이 괜찮은지 사전에 검증하면 좋겠지요. 이외같은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양호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하이파클로바와 동등한 언어 모델은 정말로 필요할까요? 답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필요합니다. 언어처리의 역사는 AI 관련 기술의 발전과 연동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을 늘 받아들여 왔습니다. 대규모 범용 언어 모델은 NLP에 있어서 틀림없이 큰 분기점입니다. 저희는 이 분기점에서 사용하는 쪽 가능하면 모델을 만드는 쪽에서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하이파클로바의 최신 정보로서 앞으로도 여러 곳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인의 미래와 NLP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이 공개된 지 10년 NLP 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라인은 이제 도전할 게 안 남아있죠?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이파클로바에 관련된 주요 과제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 과제가 내일 금방 해결되지는 않겠죠? 또한 라인은 음악, 맛집, 블로그, 라이브 등 50여 개 이상의 서비스 브랜드와 여기에 결합된 무수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NLP의 기술에 의한 본질적인 개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라인은 다양한 종류의 NLP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일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인의 채용 장구에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보다 부담 없이 지금까지의 라인의 NLP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요. 바로 하이파클로바 미니 핸즈원입니다. 하이파클로바 스튜디오와 하이파클로바 API를 사용한 소규모 핸즈원을 2021년 이내에 개최합니다. 참가자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참여 방법은 라인 디베로퍼스 계정에서 나중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분명 하이파클로바를 직접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라인이 개방적이고 공유하기를 좋아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라인은 2021년도에 라인 언어 모델의 오픈소스 버전을 공개합니다. 물론 하이파클로바 이외의 것으로요. 성능 목표는 기존의 오픈소스의 언어 모델 이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갠신할 계획이고요. 추가 정보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머리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라인의 하이파클로바 추신 정보에 관해서 그리고 대규모 범용 언어 모델의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규모 범용 언어 모델과 프롬프팅에 대해서 대화시스템이나 질문 응답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놀랄만큼 높은 품질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한 쉽게 풀 수 없는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잘 전달되었을까요? 라인에서는 하이파클로바 뿐만 아니라 NLP의 연구 개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앞으로도 라인의 NLP 관련 정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